I'm a ball of dance down 안녕하십니까? 창작자 그리고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26살 김재연이라고 합니다. 저의 댄서 이름은 Mr. Kim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 장르는 팝핑과 코레어 랩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춤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소들로 멋진 그림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의 첨가 관계입니다. 많은 댄서 동료분들과 함께 정말 멋진 그림 한번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